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박규남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4도, 광주 34도, 대구 33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현황입니다.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밤사이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고요. 5시 현재 전남권과 경남권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전북 서해안과 부산, 울산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권은 소나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오후부터 다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남쪽 기압 고래 영향으로 모레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나기 전망 살펴보면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전북, 경상권 남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 경기 북부와 전북 서부, 전남권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에 대한 예상 강수량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기압 고래 영향으로 모레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까요. 최신 기상정보와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에서 27도로 밤사이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았고요. 오늘 낮 기온은 30에서 35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과 산업,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셔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어서 안개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전망입니다.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일부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행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외출 시 작은 우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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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